뒤늦게 숲으로 온 인디라와 닥터 카르도사 심지어 샘은 룩보다 더 강하죠 보안팀 반이 죽어버렸지만 인디라는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호트가 오면 인디아는 숏되기 때문 그리고 조그만한 신발을 발견하죠 에마와 샘이 도망친 곳은 찾았지만 두 사람은 찾지 못한 상황 점점 일이 꼬여버립니다 안드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렸던 케이트 안드레는 푸짐하게 똥을 지렸죠 한편 에마는 살아있습니다 샘은 루크와 자신만 아는 곳으로 도망쳤고 뒤늦게 에마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샘은 그녀를 위로해주죠 뒤늦게 에마는 루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알려주지만 샘은 받아들이지 않고 남붕해버리죠 유일하게 자신의 편인 루크가 죽어 슬퍼하지만 에마는 진심으로 샘을 위해주고 에마를 믿기로 하죠 한편 테크나이트는 보트 플러스 추리 TV 시리즈의 주인공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을 취재합니다 PD 수첩이라고 보면 되죠 꼬덕힌 졸업생인 테크나이트 하지만 방송인은 진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긴장한 인디라 멍청해 보이는 테크나이트를 과도하게 빨아주고 그의 진짜 일은 방송 따위가 아니라 방송은 연막일 뿐 그는 보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인디라가 긴장한 이유는 그에게 신문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마시갔기 때문 그의 능력은 미친듯한 관찰력이죠 표면적으로는 여론이 진실을 알고 싶어해서 왔지만 애슐린은 루크가 숲에서 샘을 구하기 위해 브링크를 죽였다는 진실을 대중들에게 숨기고 싶어하고 테크나이트는 적당히 무거운 학생을 범인으로 잡아 덮을 생각 테크나이트가 또 원하는 건 하지만 샘은 숲에서 탈출했고 아직까지 위치를 모른다고 말하면 줏대는 상황 대신 테크나이트는 루크 친구들의 명단을 요구하고 망해버린 인디라 케이트의 기숙사로 온 안드레 폴라리티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 하지만 안드레는 더 이상 아빠 폴라리티를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는 심령술을 할 수 있는 루퍼스에게 왔고 야매가 아닌 듯한 루퍼스 하지만 이상한 걸 요구해버리고 에마의 물건으로 찾는 루퍼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옆에 앉는데 바로 기절해버렸죠 속옷도 벗고 있는 루퍼스 마리는 놀라서 터뜨려버리죠 루퍼스가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는 조던이 구해주러 온 것 조던은 무모한 행동을 한 마리에게 하지만 조던이의 말을 찾지 않는 이유는 악장조차 두려워하는 테크나이트가 왔기 때문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긴장한 폴라리티 테크나이트가 인터뷰하기 때문 본격적으로 인터뷰가 시작되고 아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폴라리티는 대신 대답하지만 안드레 사실을 말합니다 점점 센 질문을 하고 심지어 케이티는 루크를 서포트하기 위해 범죄역을 그만두고 히어로 맨지인먼트를 전공했습니다 테크나이트가 더 파고들려고 하자 장갑을 벗으려고 하지만 바로 캐치한 테크나이트 루크에게 열등감이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뺏었다고 억측하고 안드레는 참지 못하죠 개급발진해버립니다 한편 에마 음식을 먹고 원래대로 돌아왔죠 에마는 솔직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초노래 걸 알려주는데 샘은 오히려 조화를 해버리죠 두 사람은 가까워지지만 아직 세상을 무서워하는 샘 하지만 샘 다시 멘탈이 흔들립니다 한편 범죄역 수업에 온 말이 급한 인디라는 바로 조그마한 신발을 근거로 에마의 행방을 묻지만 그리고 수업을 하는데 테크나이트가 강연으로 와버렸죠 마리엘을 지원자로 받고 그녀를 신문하는 테크나이트 인디라가 시켰는 대로 대답하는 바리 하지만 바로 거짓말을 알아챕니다 마리가 브링크 교수에 방역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낸 테크나이트 테크나이트의 압박 질문에 마리는 사실대로 말해버리죠 이제서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조던 분명 5위 이내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지만 학생에게 루크의 죽음을 뒤집어 씌울 수 없다고 판단한 테크나이트 바로 타겟을 바꿔버립니다 인디라는 아직 테크나이트에게 샘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지만 이미 눈치채버렸습니다 조져버린 인디라 그리고 도넛을 가지고 가는 데크나이트 한편 샘은 다시 환청에 시달립니다 TV에서 환각은 숲에서 일한 닥터 카르도사를 죽이라고 하고 리얼 맛이 가버린 샘 급발 찌느라고 런을 해버리죠 한편 폴라리티에 대한 환상에 계신 안드레는 꽉 추가 따윈 동상을 보고 머리통을 찌그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마리를 찾아온 조던 조던은 마리가 테크나이트에게 대놓고 말해 걱정하는데 그리고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다시 미국이 급발진 야스각을 잡죠 하지만 이때 돌아오네마 그리고 조던은 닥터 카르도사가 사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나이트는 인디라를 찾아왔죠 테크나이트는 그녀가 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망이 확실지 되는 종양이 있는 테크나이트 그리고 테크나이트는 군멍성의자였죠 당연히 시청자들은 극혐할 것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방송을 보내죠 구멍을 본 뒤 녹화가 끝나자마자 구멍으로 가버립니다 한편 집에 도착한 닥터 카르도사 와버린 샘 마시 가버린 샘은 일단 아이들을 대피시킨 닥터 카르도사 그리고 도착한 코돌킨 학생들 샘은 자신을 잡아놓은 안드레를 알아보고 에마는 말로 설득시키려고 하죠 이때 또 푸짐하게 똥싼 안드레 바로 개 패버리죠 너무 배가 고팠는지 에마는 이틈에 스파게티를 먹고 마리도 패버리는 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인이 된 에마가 깔아붕해버리죠 초능력이 우보고 피지컬 미만차 다함께 샘을 도와주기로 하는데 끊겨버린 의식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